사장님이 요리를 할 수 있게 부엌을 느끼셔가지고. 요리를 할 수 있게 부엌을 느끼셔가지고. 여기서 요리를 오늘 합니까? 여기서 요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?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게 한국에서 온 사람이 한국 요리를 해서 일본 분들한테는 대접하고 싶다. 그러면 진짜 너무 스페셜하지. 실제로 본인 주방을 특별히 내주셔가지고 제가 잠깐 요리를 할 수 있게 됐어요. 외국분들이 내가 만든 한국 음식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 궁금했어요. 좀 두려움 같은 건 없으셨나요? 완전 두려웠어요. 그래서 제일 안전한 음식으로 준비했어요. 안전한 걸로. 통할지. 프로펜션아. 아마추어 됐으니까. 사장님이 보고 있으면 좀 긴장되겠다 그래도. 쇼유. 간장. 간장. 식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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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. 설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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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간단스네. 간단스네. 근데 사장님이 옆에서 다 보고 계시네. 진짜 진심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긴장되더라고요. 그러니까. 설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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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. 간장. ödual. 남편. west. 마늘. 왜 women. abus. 마늘. 한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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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헹 Range. 나. 괜찮아. 괜찮아. 마늘이 많이 들어가면 약간 쌉쌀할 거라고 생각하시나 보다 마늘은 많을수록 좋아요 프라이, 볶음, 볶음 오,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야야야야야 노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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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야르 이펙트가 좋은데 아, 중요합니다 마이야르 아,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가, 프로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마이야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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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됐다, 진짜 어우, 맛있겠다 이제 빛깔 나오네 고기를 먼저 끄고, 그 다음에 야채를 끄는 거예요 너무 물르면 안 돼 야채가 너무 떡이 되면 안 돼 술집이 되면 간이 좀 쎄야 술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소금을, 시유를 아,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아, 과연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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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금, 지금 있는 고객님에게 심isas 좀 챙겨가지고, 어떻게 필요해도 자 나왔습니다 갑니다 와 궁금하다 궁금하다 반응을 좀 보고 떨려 떨려 실례지만 서비스가 너무 늦었어요 맛있게 드셔야 될텐데 이 때 제일 떨리잖아요 세 분 다 긴장했어 그러니까 긴장되시겠다 이거 눈썹이 올라갔다 깜짝 놀랐어 오 맛있나 보다 수고해 수고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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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랑 조금만 있어도 되겠네 밥이랑 조금만 있어도 되겠네 이제 좀 안심하시는 분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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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손이 땀에 나야 그러니까 나 좀 더워 고마워 고마워 매워 매워 고마워 매운데 맛있어 또 먹게 돼 계속 땡기잖아 계속 땡겨 계속 땡겨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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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먹을 줄 아시네 막자라리야 여기서도 아 좋아 너무 맛있지 맛있게 드시는 걸 보니까 아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 소는 거예요? 생강? 어 생강? 어 생강 냄새 난다 생강을 또 다져서 어디다 넣어요? 강남아 쇼가야키도 있잖아 쇼가야키가 돼지고기 요리를 중에는 유명하잖아 제육볶음이랑 똑같아 국민요리 국민요리 일본사람들 생강 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생강을 올해마다 훨씬 많이 써요 일본에 왔으니까 생강을 조금 넣어가지고 더 넣어가지고 생강 맛이 좀 나게끔 한번 해보면 어떨까 좋은데? 생강 맛이 더 치고 들어가면 더 익숙하고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군요 생강 맛이 진해도 고부감이 없어 생강을 이렇게 많이 넣고 재우고 다 안해봤거든 생강은 지금 거의 거의 반숟갈 넘게 들어갔거든 네 많이 들어 오 생강 추가한 버전 벌써 냄새 좋은데? 그렇지 일본 사람이 좋아하는 냄새 오 이거 완전히 아니 일본에 가셔서 응용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게 놀라워 그러니까 대박이다 오 좋아요 아 쉽겠다 생강 맛은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? 곱고나면 야 생강 갈발 재우기입니다 여러분 와 궁금하다 궁금하다 우리 반응 한번 봅시다 투게 더 와 와 맛있게 드세요 자 생강이 들어갔습니다 밥이랑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밥이랑 먹으면 진짜 반응 봐봐 반응 되게 좋아 전율이 돋을 정도로 진짜 맛있나봐 오이시 오이시 아 진짜 맛집니다 원래 제육볶음은 밥도둑이지 아 이거 완전 취향저격입니다 이제 오이시 아으 야 확실히 지금 생강갈비 제육이 반응이 뜨겁습니다 딱 봐도 맛있어 보여 극찬이 극찬이 아 네네 감사합니다 와 와 와 오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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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이게 뭐야 긴급 메시지 어머나 대박 사장님 마음에 속들었나 봐 다시 정리해서 다시 보내드렸죠 이제 그러면 저 가게를 가면 수영씨의 제육볶음이 있는거에요 시소가 현청 근처에 있어요 뭐 가시면 먹을 수 있어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류수영상의 제육볶음 부타닉도 고지산이 타메 4월에서 제육볶음 여러분 여쭤보세요 케이푸드를 알린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